큐브 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라잇섬이 트랙 리스트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1일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라잇섬의 공식 SNS를 통해 데뷔 싱글 바닐라의 트랙 리스트를 오픈했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3년 만에 선보인 신인 그룹으로 열심히 준비한 모습입니다. 작가진의 화려한 라인업이 눈에 띄는데요. 데뷔 타이틀곡 바닐라는 어벤져스의 인터내셔널판 주제곡 In Memories,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살짝 설레서 등을 작업한 작곡가 스티블리와 소녀시대 AOA, 여자친구 등의 곡을 제작한 스웨덴 싱어송라이터 캐롤라인 구스타프슨, 영국 작곡가 제이, 리테로드 등의 국내외 유명한 작가진이 참여했습니다. 바닐라는 오는 10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